일본 자위대가 한국과 중국에서 스파이 활동을 하다 걸렸다네요 일본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총리와 방위상도 모르게 육상자위대의 비밀정보부대 육상망료 간부 운영 지원 정보부 별반 이 냉전시대부터 독자적으로 한국, 중국, 러시아, 동유럽 등지에 스파이를 파견해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느 나라든 정보부를 운영하고 자국 안보를 위해 타국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민간통제 원칙에 위배된 정보부 운영도 문제고요 최근 특정비밀보호법안이 참여위원을 통과하며 자위대에 관한 정보들은 특정비밀로 지정되어 민간통제가 더욱 어려워질 것이란 우려가 있습니다 너 이 새끼, 너 소속 여디야? 나는 일본 육상자위대 육상망료 간부 운영지원 정보부 별반이다 무슨 정보부 이름이 김수한무야? 여튼 댓글이나 트위터로 여론조작하는 스킬 배우고 싶으면 한국으로 위탁교육 보내세요 모르긴 몰라도 우리나라 정보부가 그거 하나는 세계 제1일 것입니다 방송 재미 때는 댓글이나 트윗을 전혀 달지 않아서 여론조작 의혹에 한 점 부끄럼이 없는 본격 일본어 교육방송 아브라이니 연고 그 29번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야, 너 그거 한번 해봐 육상자위대 육상자위대 아니, 잘한다 본 방송은 더럽습니다 2014년 전세대란이 시작된다 점점 다가오는 임대계약 만료 날짜 살기 위해 살 곳을 찾아야만 한다 믿었던 인터넷 포탈의 홍보용 사기매물 야군 위에 찾아간 부동산은 모두 닫혀있었다 바로 이때 다가온 구원의 손길이 있었으니 자네, 방은 구했는가? 속지 마라 가보니 홍보매물이었어요 시간이 없다 부, 부동산 갈 시간이 없어요? 저한테도 드디어 해인이 생겼어요 자네, 방은 구했는가? 부동산 실매물을 두고 펼쳐지는 스마트폰에서의 짙은 애환과 페이소스 그리고 뜨거운 사랑 전국민 필수 부동산 어플리케이션 자방구 심지어 법정 중개 수수료보다 저렴한 가격의 혜택까지 12월 3일 대개봉 엄격하게 검증한 공동중개망을 통해 부동산 실매물 정보만을 고객님께 제공하는 자방구는 앱스토어, 구글플레이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으며 개봉일로부터 60일간 소셜 오픈 프로모션이 진행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딴지 마켓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막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口先だけの愛なんてやつを笑い飛ばしてだから聞きたいことはたった一つさもう一度君は愛せるか変わり果てたこの地球を君の目の前にいる一人の人を もう一度君の目の前にいる一人の人を 未来 ショーネンコナン えっそっちが 未来 ショーネンコナン 그렇죠 근데 이제 요거는 삽입곡이에요 삽입해봐 육상자위대 해봐 육상자위대 삽입곡해봐 삽입곡 愛じゃ 된다 이거 온통 세상이 피크빛으로 이루어져 있어 되게 음란 마귀가 됐어 이거 한다고 아 진짜 아니지 내가 너의 뭐랄까 그 내면에 있는 걸 끄집어낸 거예요 그렇지 껍질을 깬 거지 깨진 거지 안 그래도 되는데 어쨌든 미라이ショーネンコナン 세계 3대 소년이죠 네 그러니까 우리 우주소년화통 미래소년코난 발부소년죽돌 세계 3대 소년이었죠 미래소년코난의 주제가 했었잖아요 예전에 오프닝곡으로 오늘은 삽입곡 삽입곡 그렇죠 직공받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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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 쑥뽕곡이라고 우리말로 하면 쑥뽕곡이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순우리말로 쑥뽕곡 쑥뽕노래 여기서 그만해줘야 네가 스톱을 해줘야 돼 네가 멈춰줘야지 이제 그만 좀 해 이래야지 계속 웃기만 처 웃기만 하면 어떡하냐 어쨌거나 미래소년코난의 삽입곡 아이오 모이치도 그렇죠 사랑을 다시 한 번 그렇죠 모이치도라는 말이 표현 되게 많이 쓰죠 네 다시 한 번 이렇게 뜻이죠 어쨌든 사랑을 다시 한 번 원래 솔직히 말하면요 이 노래를 공개방송 거기에서 제가 오프닝으로 직접 무대에서 이 노래를 부르려고 했어요 오 그래서 연습도 많이 했어요 아 진짜로요? 운전하고 다니면서 계속 이거 반복으로 틀어놓고 듣기 타이 것도와 다다 히토츠사 모이치도 키미와 아이세루까 이러면서 노래 너무 좋아서 짧기도 하고 그래서 간단해가지고 하려고 했더니 태용이 저 새끼가 MR을 못 구한대 처음에 그거 피아노로 쳐달라고 했던 그 곡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못하겠대 그래서 짜있어 그래서 내가 그러면 또 간단한 거 뭐가 있을까 심박띠에 뭐 와끼와끼 또끼 또끼 수르키라도 뭐 이렇게 하려고 했거든 근데 그것도 MR이 없대 도대체 할 수 있는 게 없어 아 어떡하죠 그러면 그래서 노래를 못하는 거 MR을 지금 구하려고 백방으로 노래방 코드 뭐 이런 거 알아보고 있는데 이거는 보내라는 그런 안목적인 모르겠어요 근데 내 생각에는 사람들이 귀 건강을 위해서 노래를 안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무튼 들려드렸고요 아쉬운 김에 좋은 노래라서 제가 되게 좋아하는 노래라서 들려드렸고 되게 신나요 그렇죠 자 공지 들어가고 오늘 바깥에 홀에서 무슨 이상한 행사를 해요 강연 특강이 있죠 벙커원 특강 그래서 지금 우리만 스튜디오 안에 갇혀가지고 녹음기 녹음 마이크도 따로 빼고 하느라고 지금 환경이 되게 열악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어떤 날짜도 저희가 주말에 원래 해야 되는데 그때 이제 또 불가피한 사정이 생기고 그래가지고 평일 저녁 7시 반에 오 오 여가지고 대충대충 하고 있으니까 빨리 끝내고 빨리 집에 가자 응 종교 네 공지 몇 가지 드릴게요 우리 그 특이한 지명 특이한 이름 공모 중이죠 네 요새 해프닝으로는 잘 안올려요 네 거의 게시판으로도 많이 올리시는 것 같아요 그래요 대구에 있는 화원 이름이래요 개미미소님께서 올려주셨는데 구라리 갤러리도 아니고 구라리 구라리 좀 약해 응 의학세님께서 요거는 좀 좋아요 느낌이 좋아요 의학세님께서 경북 경산시 사정동 이런 거 좋아요 사정동 그거 생각난다 일본 애니메이션이죠 봤어요? 그 남자 그 여자의 사정 아 네 카레시 카노조노 지조 지조 봤어요? 봤어요 난 안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애니메이션이 재밌대 그 남자 그 여자의 사정 그래서 딱 읽어보니까 카레시 카노조노 지조 애 이 사정이 그 사정이 아니네 지조니까 어쨌든 그 사정이 그 사정이 아니라는 걸 알고 안 봤어요 형이 생각했던 거는 이런 음란막이 이거 뭐라 그래 파둑? 파둑? 파덕? 파덕? P-A-D-U-K 파둑? 님께서 올리신 대전 중구 사정동 사정공원 사정동이란 이름이 많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드러워 드럽네 이런 나라에서 저 전국에 김사정씨 박사정씨 오사정씨 계시면 게시판에 글 남겨주세요 특별 초대 손님으로 모시겠습니다 그리고 아 드디어 우리 코너가 신규 코너죠 네 마사오의 막상담 슬슬 자리를 잡고 있어요 절찬리에 그렇죠 지금 많이들 보내오고 있어요 사연들이 넘치는데 그중에 엄선해서 고르느라 애 먹었죠 그렇죠 넌 난하게 뻔뻔해지는구나 알게 뭐야 모르는 건데 그렇지 대박이다 야 너 저 우리 공개방송할 때 네 한복 입고 와 한복이요? 아니면 김원호 같은 거 너 김원호 있냐? 육가타는 있는데 육가타 있어? 육가타 입고 와 근데 그거 혼자서 못 입잖아 어? 너 씨바 비키니 입고 오라 그런다? 다 나간다니까 그러니까 그럼 안되는데 뭐든 이상한 짓 좀 하고 와 머리도 일본인처럼 하든지 아니면 미스코리아 사자머리처럼 하든지 아니요 저도 멀쩡하게 옳건데요 그렇게 하고 와야 그나마 멀쩡해 보여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아무튼 자 막상담 오늘 되게 무거운 상담 이게 진짜 좀 남자로서 공감되고 가슴을 울리는 내용이었어요 자 두 개가 왔는데 둘을 한꺼번에 소개를 해드릴게요 왜냐면 좀 뭐랄까 비슷비슷한 독긴 객긴 적인 얘기라서 네 한꺼번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AV 박사 마사오의 막상담 야메야메 자 먼저 첫 번째 사연 김삐삐님 이분은 이제 뒤풀이 자리를 한자리 차지했대요 이미 오 문자를 받았나봐요 하지만 컨텐츠 기근에 실 달리는 것 같아서 하나 보내준다고 이렇게 건방을 떨었어요 안 그래도 많거든요 우리 자 어쨌든 1번 결혼 8년차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결혼 8년차 저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 얘기겠죠 네 두 번째 일본어 초급 및 문법책을 옌일곤번씩 정독한 후 일본 한자를 익히는 데서 포기했는데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근데 요거는 먼저 답을 드릴게요 일본어 일본 한자 여기서 정말 많이들 포기를 하시는데 근데 개인 경험상 그래요 어렸을 때부터 신문 많이 읽고 한자에 좀 익숙한 남자들은 좀 많이 상대적으로 쉽게 좀 극복을 하는데 한자를 신문을 안 읽고 한자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은 좀 어렵긴 하죠 그렇죠 그것도 세대가 요새는 다 한글 표기잖아요 나 어렸을 때만 해도 신문에 한자 투성이 왔거든요 진짜로 그래서 그땐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제 한자를 대충 보면서 눈에 익혀왔기 때문에 좀 쉬웠는데 정말 주위에 이제 일본어 학교에서 같이 공부하던 어린 친구들은 정말 힘들어하더라고요 저도 진짜 힘들었어요 이것 때문에 이거는 정말 그냥 무대보로 외우는 수밖에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이거는 진짜 외우는 수밖에 없어요 외우는 수밖에 없는데 요건 있어요 시험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는 그 그 뭐라고 기출문제집 네 그런 걸 자세히 그 한자 파트를 보면 헷갈릴만한 비슷비슷한 한자를 문제로 내는 것들이 있어요 네네네 그런 거 위주로만 외우셔도 성적을 올리시는 데는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그 성적뿐만 아니라 실제 생활에서 또는 일본어 진짜 실력 그걸 위해서는 그냥 덮어놓고 외우는 수밖에 답이 없어요 그리고 일본인들도 어려운 한자들은 잘 몰라요 그렇죠 다 뻔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정말 고급 어려운 그런 한자는 다 일일이 외울 필요는 없지만 굉장히 빈도 높은 그리고 일본어 한자 교재에 보면 빈도 수대로 다 정리가 되어있잖아요 한자는 덮어놓고 외우는 거 이외엔 답이 없다 기출문제나 이런데 문제를 보시면 시험 문제를 이렇게 쭉 보시면 도대체 모든 일본어 교재에는 그 한 단원마다 무엇을 가르치려고 하는지 학생에게 무엇을 전달하려고 하는지가 나와요 이건 일본어뿐만 아니라 국영수 다 똑같죠 지르니까 내가 시험에 무슨 서울대 간 놈 같은데 근데 형 시험 점수는 형은 항상 몇 점 정도 받으셨어요? 일본어? 일본어요? 일본어는 점수가 좋았죠 왜냐하면 내가 나이 처먹고 공부를 늦게 시작해서 내가 어렸을 때는 공부 존내리 못하거나 안 하고 흥미가 없을 때는 몰랐는데 나이 처먹고 세상을 살다가 늦깎기로 공부를 하게 되니까 실제로 아 공부는 이렇게 하는 거였구나 라는 걸 나중에 깨닫게 됐어요 아 만학도의 마음 그러니까 되게 신기한 게 나이 처먹고 어린 학생들하고 일본어 일본에서 일본어 학교를 합시고 이렇게 앉아 있는데 나는 한에다 공항에 딱 내릴 때 나리따였나? 어디지? 나리따 나리따지? 네 다시 일본의 나리따 공항에 딱 첫 발을 내딛는 때부터 나는 히라가나 갔다 가나도 전혀 모르고 갔거든요 아 진짜요? 저도 그랬는데 그리고 나서 일본어 학교에 이렇게 앉아서 선생님이나 뭐라고 떠드는데 손짓발 짓으로 하잖아요 손짓발 짓으로 알아들었지 나는 눈치로 그리고 앉아서 수업을 봤는데 이런 거예요 이런 느낌이에요 아 저 선생이 나한테 오늘 학생들에게 뭘 가르치려고 애를 쓰는지를 본 거예요 그럼 그것만 알면 돼 그리고 나중에 이제 월말에 시험을 볼 때도 교재 이런 걸 보면 도대체 이 문제를 왜 냈는지 뜬금없이 낸 게 아니거든 얘가 얘가 이 문제 이 내용을 알고 있나 테스트하는 거잖아요 그런 거 그 요점이라고 그래야 되나 아무튼 공부하는 요령이 있더라고 이해를 하신 거네요 네 근데 한자 같은 경우에는 이건 외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출문제 보면은 그 한자 테스트하는 문제들이 전체 중에 단 두 문제 정도 있는데 두세 문제 근데 그거는 딱 유형이 정해져 있죠 비슷한 거 헷갈리기 쉬운 거 그것도 그 한자도 몇 개 안 돼요 그러니까 시험 성적 올리시려면 그것만 중점적으로 외우시면 되는데 그냥 일본어 실력을 위해서라면 한자는 덮어놓고 외우는 거 이외에는 답이 없다 무식하게 외워해줘야 돼요 그럼 일본에서 자주 쓰는 한자 뭐 이런 책 같은 게 있나요 있죠 일본어 한자 책이 있는데 거긴 빈도수대로 정리가 돼 있으니까 그런 거 참고하시면 되게 좋겠네요 그렇죠 이거 2번은 그렇게 정리가 됐고 1번이 결혼 8년 차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3번 관권선거 부정과 관련해서 대통령 퇴진 시국 미사와 그것을 규탄하는 맞불 시위가 벌어지는 등 국론이 분연된 가운데 대외적으로는 이어도가 포함된 중국의 항공식별구역 설정 후 이어지는 중국과의 갈등과 그것을 틈타 독도 침탈 야욕을 드러내고 있는 일본 또 폭격기를 보내서 중국을 도발하는 동시에 일본과 우리나라를 화해시켜 한미일 삼각동맹을 구축 중국에 대항하려는 미국 사이에서 결혼 8년 차는 저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뭐야 그러니까 결혼 8년 차 저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 얘기예요 뭐 재밌었어요 나름 3번 재밌었고 자 이제 두 번째 사연 이번은 정 뺏뺏님께서 보내신 건데 안녕하세요 종로구에 사는 올해 34살 먹은 애아빠입니다 아브나이니 온 걸 아주 잘 듣고 있습니다 와이프는 마사오님의 입구입구 소리를 들으며 이 사람 목소리 진짜 변태 같다는 칭찬을 합니다만 감사합니다 좋아해야 되는 거예요 전 정색을 하며 시사 만평가 겸 동영사 간별사 셔라며 정확히 마사오님의 직책을 말하곤 합니다 다른 분들도 막상담에 사연을 많이 보내주시는지 모르겠고 사연이 소개될런지도 모르겠으나 저는 고민이 있습니다 별로 일을 하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아 어떡하냐 졸업 후 누구나 다 졸업 후 회사 생활을 하며 전 직장에서 과장이란 타이틀을 따고 고가의 수입 화장품 유통 회사인 회사의 시스템과 부조리의 진절머리가 나서 7월 퇴사를 하고 난 후 지금까지 백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퇴직금으로 연명하고 있으며 와이프는 레스토랑에서 3시 반까지 파트타임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새벽 3시 반인거죠? 그런거에요? 그렇겠죠? 그렇겠지 아니지 낮이네 낮 3시 반이에요 낮 3시 반이네 왜냐하면 그 바로 다음 줄에 아이들을 돌봐야 하기 때문이죠 아이들은 이제 16개월 쌍둥이입니다 3시 반인 수가 없구나 그냥 이렇게 아침이면 아이들 어린이집에 데려다주고 남는 시간에 책을 보거나 팟캐스트를 듣거나 직장 다니는 친구들과 약속을 잡아서 점심을 먹고 와이프 일 끝나는 시간에 맞춰 낮 3시죠? 와이프 픽업하고 어린이집에서 아이들 픽업해서 집에 와 아이들과 뒹굴뒹굴하며 노는 일상이 무척이나 행복하고 좋답니다 하지만 이제 슬슬 생활비가 떨어져가는 상황에서 와이프가 벌어오는 벌이로는 모자르기에 당연하겠죠 아르바이트고 낮 3시 반까지밖에 안 하니까 일을 다시 해야 하는데 면접을 봐도 떨어지고 괜찮은 회사는 이런저런 부분들이 맞지가 않아 가지 않게 된답니다 와이프도 나름 걱정이 되는지 이제 슬슬 압박을 주기도 하고요 자 어쩌죠?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덫 PS죠 덫 가게에 부채는 없습니다 34번 남은 자동차 할부 빼고는 라고 하셨어요 이 정르르르님과 김엘르르님 정르르르님은 쌍둥이 아빠인데 일하기가 싫어요 김엘르르님은 결혼 8년차 앞으로 저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자 요 앞에 김엘르르님 결혼 8년차 김비빈님 뉘앙스가 딱 그래요 결혼 8년차 저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앞으로 이 얘기는 지겹다는 거야 그렇잖아 네 술도 마시고 싶고 친구들도 놀고 싶고 연애도 하고 싶고 여행도 가고 싶고 하는데 마누라가 또는 아이들이 그 얘기잖아 지금 그렇죠 무슨 여기서 무슨 일본이 왜 나오고 중국과의 갈등 죽인다? 그리고 이 두 번째 정르르르님 이제 일하기 싫다 놀고 싶다 근데 이제 애들 쌍둥이잖아요 이제 16개월인가 18개월인가 이제 16개월 16개월 깐낭이들 거기다 하나도 아니고 둘이야 만들 땐 좋았지 만드는 과정은 좋았어 다시 만들고 났더니 둘이야 한방에 그것도 둘이야 한방에 이게 딴 거 아니에요 이 둘 다 비슷한 사연이에요 욕망과 책임 사이의 줄타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욕망과 책임 사이의 줄타기예요 근데 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딱 한마디 인생은 누구나 나도 그렇고 너도 그렇고 심지어 태용이도 그래요 심지어 나는 왜 심지어야 한 번 너는 안 죽을 것 같아 왠지 인생은 누구나 한 번 살고 죽어요 내 인생이에요 그리고 천년만 년도 못 살아요 딱 너 지금 몇 살이냐 서 30대 초반 네 30대 초반 네가 연식이 30년이 지났어 근데 네 30년을 돌아봐봐 진짜 쏜살 같지 엊그제 같지 않냐 진짜 빨리 지나간 것 같아요 그치 근데 40대면 또 다르다 더 빨리 지나갔나 한 40대 50대 되면 이제 얼마 안 남은 것 같은 조급함이 들어요 아 그렇겠네요 왜냐면 내가 예를 들어서 굉장히 날렵한 비싼 외제차를 스포츠카를 살 수 있는 능력이 돼 페라르 이런 거를 람보르기 이런 걸 한 8억짜리 차를 살 수 있는 능력이 됐어 근데 나이 50이야 폼 안 나잖아 그렇죠 20, 30대가 끌고 다녀야지 그렇죠 그렇죠 그런 못하는 것들이 생기기 때문에 좀 물론 그 나이에 또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지만 자꾸 줄어드는 것 때문에 좀 조급함이 생기거든 근데 어쨌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욕망과 책임의 줄타기에서 저는 마사오의 막상담은 이런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동영상을 다운받습니다 아니 다운받잖아 우리가 다 그렇죠 다운받으십시오가 아니라 우리가 평소에 다운을 받잖아요 굿다운로드 그렇죠 굿다운로드 영화들 드라마들 우리는 토렌트 이런 거 쓰지 않아요 동영상을 다운받습니다 그래서 체육 동영상을 보죠 보잖아요 근데 어떤 건 실패해요 커버샷에 속아서 되게 이쁜 줄 알고 다운받았는데 영화냐 그런 거 꽤 있거든요 동영상 간별사의 첫걸음은 커버샷에 속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커버샷만 믿지 않고 꼭 쓰샷 스크린샷도 참고하는 전문 용어 근데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건 이제 그래서 낭패를 보는 경우도 있고 또는 어쩌다 얻어 걸려갖고 와 이거는 소장 가치가 있는 굉장히 뛰어난 체육 동영상을 얻어 걸리게 돼요 그리고 시청을 하죠 네 FFF 눌르면서 그리고 옆에 두루마리 휴지 하나 딱 두고 이제 일을 치렀어요 그 다음 날 똑같은 걸 보면 그래 뭐 사람에 따라서 그 다음 날도 오케이 좋을 수 있어요 근데 3일 또는 4일 5일 일주일 내내 그거 보잖아요 재미없어요 맞아요 재미없어요 그럼 그걸 삭제해요 휴지통에 넣고 지워버려요 간직하겠죠 그거를 소장 가치가 있으니까 놓고 한 6개월 최소한 못해도 3개월 길게는 6개월 후에 다시 들어보세요 또 달라요 새롭겠네요 어린 왕자에요 어린 왕자 소설 알죠 네 10대 때 잃는 어린 왕자 20대 때 잃는 어린 왕자 30대 40대 50대 때 잃는 어린 왕자가 또 다르잖아요 의미를 자꾸 깨닫게 되잖아요 체육 동영상도요 오늘 본 체육 동영상과 6개월 후에 1년 후에 보는 체육 동영상이 달라요 다르게 와닿는군요 자 결혼 8년차 지금 같은 동영상을 8년째 보고 있는 거예요 지겨울 수 밖에 없죠 지겨울 수 밖에 없죠 아 그러네 조금 묶힐 필요 있어요 보지 말라고요? 아니 근데 이런 사람이잖아요 동영상이 아니라 아 그 부인은 안 봐야 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요건 방법이 좀 다른 거지 그러니까 어 체위를 바꿔보세요 아니면 눈을 가리거나 어떤 도구를 쓴다거나 네 뭔가 애를 써봐 아 근데 그런 그래도 싫다 부부끼리 합의하에 연애 감정도 생기고 모텔도 가보고 모텔 갈 일 없잖아요 모텔도 가보고 그리고 넥타이로 손도 묶어보고 뭐 여러 저거 이것저것 시도를 해보는 거예요 네? 그래도 안 돼요 내가 방송에 대해서 차마 얘기 못하는 여러 가지들도 골드 샤워 이런 거 골드 핑거 골드 핑거는 했을 걸 아마 아무튼 시도를 하는데 이거는 체육동영상이 아니라 삶이잖아요 그러니까 와이프를 장롱에 책꼬지에 넣어놓고 와이프 이마에다가 반야심경 공간경 아니면 수농2 이렇게 써놓고 책꼬지에 꽂아둘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좀 시도를 새로운 시도를 해보거나 어떤 전환 기분 전환이라고 하죠 이런 걸 가질 수 있는 시도를 해보는 거죠 어떻겠느냐 아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결혼 8년 정도 되면 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아 가족끼리 이런 거 하는 거 아니라고 그렇죠 그렇죠 그런 이야기가 농담처럼 하는데 네 진짜로 이렇게 8년 정도 되면 정으로 사는 거라고 라고들 하죠 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이 시기에 잠깐 동안 떨어져 있는 거는 위험한가요 혹시? 위험한다고 봐요 저는 그러니까 그 위험의 그 기준이 뭐냐는 거죠 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부가 헤어지는 걸 위험하다고 치면 그렇죠 오히려 각방을 쓴다거나 또 떨어져 있다거나 이거는 바람날 확률이 높죠 이미 마음이 떠났으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위험한 건데 그것이 과연 위험이라고 할 수 있을까? 나는 솔직히 그래요 아까 처음에도 얘기했듯이 누구나 한 번 태어나서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이혼도 나쁘진 않잖아 그렇죠 뭐 그게 죄 짓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욕망과 책임의 줄탁인데 그 결과 그 결과 나중에 이혼하고 뭐 어떤 다른 새로운 여자와 만나서 사랑에 빠지면 모르겠지만 이 여자 질금 저 여자 질금 만나보다가 나중에 60, 70 넘어서 홀로 됐을 때 독거노인이 돼서 라면 끓여 먹으면서 피 눈물을 흘리든 말든 그건 본인이 책임을 줘야지 본인이 선택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것저것 시도해보라는 거 그래놓고도 안 되면 좀 더 강한 시도 그러니까 뭐 지금 각방 쓴다 별거를 한다든지 그러니까 점점점 수위를 높여갈 수 있는데 정말 가장 가벼운 시도부터 그러니까 운동을 해도 갑자기 확 하면 다치잖아요 스트레칭부터 하잖아 그러니까 오늘은 한 번 넥타이로 묶어보세요 스트레칭은 조금씩 수위를 높이는 거야 그러다 도구를 쓰고 뭐 촌농을 어떻게 하고 그러다가도 안 되면 물구나무 서든지 그러니까 물구나무 서든지 뭐 뒤로 어떻게 자 아무튼 아무튼 그러다가 안 되면 뭐 좀 떨어져 있어 보기도 하고 시도를 해보지도 않고 덮어놓고 지겹다는 거는 결론 8년 차 어떻게 해요? 이건 아니죠 무책임하다 이런 거는 그냥 단지 저는 이런 말을 해드리고 싶어요 동영상을 한 번 보고 나서 한 3일 봤더니 지겨워 에이 삭제? 이러지 말고 표지 CD 표지에다가 수능 2 아니면 동물의 왕국 써놔서 책꽂이에 꽂아놓고 6개월 있다 꺼내보면 새롭다 그랬잖아요 그거는 진리거든요 그렇게 어떤 새로운 시도를 해보고 나서 다시 한 번 보내라 그런 얘기를 해주고 싶고요 어떻게 보면 계속 다운을 받는 거네요 그렇죠 계속 이제 그렇죠 다운을 받는 인생이에요 우리는 계속 다운을 받는 거네요 새로운 거 새로운 거 그렇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것도 비슷한 얘기인데 일하기 싫어요 그러니까 욕망과 책임의 줄타기라고 아까부터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나는 아주 비싼 차 타고 큰 집에서 떵떵거리면서 내가 먹고 싶을 때 나는 우동을 먹고 싶으니까 오늘 시부야 갔다 올까? 당일치기로? 뭐 이런 그런 욕망이 없다 그냥 나는 소소하게 아이들 보면서 그냥 이렇게 뒹굴뒹굴하고 집안 살림하고 그러면 아예 본인이 육아를 책임지고 본인이 일을 하는 거 하든가 이거는 얼마든지 합의할 수 있잖아요 아까 체육 동영상 얘기했듯이 이것도 시도의 문제예요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고 지금 고민부터 하잖아요 그 고민을 해결할 가장 가벼운 시도부터 해보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와이프가 지금 파트타임이 아니라 아예 어떤 잡을 구해요 직업을 구하고 이 남편분은 그냥 살림만 해 근데 얘기했죠 살림을 그러니까 체육 동영상을 3일 같은 거 일주일 보면 징그럽다고 했잖아요 그죠? 살림을 한 한 달 했더니 어 나 일하고 싶어 한 6개월 집에 있었더니 밖에 나가고 일하고 싶어 그리고 계속 이렇게 놀다 보면 뭔가 사람이 장담 그듯이 몸 안에서 부글부글 끓어요 숙성이 된다 그러죠 아 내가 지금 근무하고 있으면 어떤 분야에서 이분이 화장품 가게 회사 유통회사 다녔다고 그러는데 그게 파트가 마케팅 부서였는지 영업 부서였는지 무슨 부서였는지 전 모르잖아요 어쨌든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이런 아이디어 저런 아이디어가 계속 생각이 나요 그러다 보면 부글부글 끓고 그럼 일하는 욕망 욕구가 생길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한 6개월 정도 와이프가 계속 직장을 하면서 또 시간을 두고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동영상을 처음 다운받아보고 야 이거다 해서 해결을 했잖아요 그리고 다음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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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일 연속 봤더니 재미없어 그렇다고 섣불리 지우지 마시라 이런 방법은 괜찮을 것 같은데 6개월씩 로테이션을 도는 거예요 네 그래서 6개월은 와이프가 하고 6개월은 자기가 일하고 그럴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해서 어떤 시도든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영상도 하나만 보면 재미없으니까 돌려봐야죠 그리고 장르가 중요해요 그렇죠 그리고 나는 이 장르 싫어 이러잖아요 섣불리 그런 사람도 있어요 되게 유치한 사람들이에요 그건 정말 그 동영상 러 동영상 리스트 뭐라 그래야 되냐 이거 동영상 간별사 까지는 아니지만 무비스트 아닌데 무비스트는 좀 그렇고 에이비스트 아닌데 무비스트러 에이비스트 에이비스트 동영상사 동영상사로서의 길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걸 생각해 보세요 저 어렸을 때요 와사비를 못 먹었어요 어렸을 때 홍어 있잖아요 그것도 못 먹고 와사비도 못 먹었어요 진짜 어렸을 때 초등학교 1, 2학년 때 아버지가 사오셔가지고 이렇게 딱 먹었는데 왜 뭐야 이게 그런데 그럴만해요 초등학교 때는 그렇지 초등학교 때는 그러잖아요 그런데 한 번 그게 어떤 확 싫다 보니까 손이 안 가더라고 네 맞아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나이 먹고 땡기는 거야 그 다음부터 미치게 먹게 됐거든요 홍어가 아까 어린왕자 얘기했잖아요 네네네 그거랑 똑같아요 어린왕자 잘랐어요 그럼 이런 얘기를 해드릴게요 어린왕자라는 소설 있잖아요 10대 때 보는 어린왕자 20대 때 보는 어린왕자 30대 때 보는 어린왕자 40대 때 보는 어린왕자가 다 다르다잖아요 어제 본 동영상 어제 본 동영상과 6개월 후에 다 똑같이 본 동영상이 다른 뜻이 이 전어? 아니 이거 저 뭐야 전어를 전어가 왜 나 왔나 보고 싶어서 아니 그러니까 이 뭐야 장르도 장르도 어 난 이런 장르 싫어 라고 하는 것이 그 장르가 평생 가지 않아요 그죠 바뀔 때 당신이 3년 전에 이런 장르 싫어 뭐뭐 장르가 싫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밧줄로 묶고 이런 거는 내가 왜 보느냐고 생각했다 근데 문득 생각해보니까 난 3년 동안 안 봤어요 3년 동안 당신은 어떻게 바뀌었는지 당신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장르를 바꿔서 봐보세요 딱 만나는 장르가 있어요 어 내가 예전에 이걸 싫어했는데 어 이거 되게 땡기네 이렇거든요 믿으십시오 자 그래서 정리합시다 체육 동영상을 다운받아서 몇 번 보고 질린다고 섣불리 삭제하지 마라 그렇죠 6개월 후 1년 후 다시 보면 더 큰 쾌감이 파도처럼 당신이 뒤통수를 칠 것이다 이런 것처럼 섣불리 어떤 시도 변화에 대한 노력도 없이 삭제하는 것처럼 8년 차인데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지 말고 묵히든지 아니면 이렇게 저렇게 시도해보라 형님 말씀은 계속 변화하라 이거네요 그렇죠 사람은 계속 변화합니다 장르도 계속 내가 싫어하는 장르다 나는 안경 낀 여자가 싫어 라는 것이 평생 가지 않아 나는 미사일 젖이 아니 왜 미사일 양젖 가슴이 싫어 그게 뭐 그게 평생 가지 않아 아니 더 이상은 내가 안할게 형 저 사람도 여자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막상답이잖아요 미사일 똥빼는 어떻게 그러니까 어느 날 어 그 일본 그거 중에 그게 있어요 40로라 그래가지고 40대 이상 아줌마들 뭐 이런 전문 레이블도 있거든요 맨날 예쁜 섹시한 젊은 아가씨들만 땡기지 나이 많은 아줌마들 40 50대 아줌마들 주름 자글자글하고 뱃살 잡히고 오 씨발 그걸 왜 봐 아니야 너의 한계를 네 스스로 제안하지마 김플레넴님 정플레넴님 스스로의 한계를 정하지마 계속 변화하세요 네 어 좋은 말이다 아 진짜 이번주 마술의 막상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우 멋있다 박수 모로가든 서울로만 가면 됐네요 네 av 박사 마사오의 막상담 야메야메야메 아부다잇디 공공 아부다잇디 공공 돌아갔지 판타스티 일본 말이 따라오니 아부다잇디 공공 아부다잇디 공공 아부다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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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하 아부다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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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밖에도 이 밖에도 많은 효능이 있지만 짧은 광고에서 탄산수의 모든 효능을 일일이 다 열거하기는 어렵습니다 결국 탄산수 제조기의 품질과 가격입니다 주식회사 사이들은 한국식약청에 정식 인증된 탄산수 제조기 소다 스파클 정품을 오직 딴지 마켓에서만 충격적 최저가에 판매합니다 강력한 성능 압도적 최저가의 소다 스파클이 딴지스를 후원합니다 오늘도 힘차게 매일매일 활기찬 당신의 아침을 책임질 소난의 킹스베리 중세 왕과 귀족들만 먹었다는 아로니아와 함께 발기찬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100% 폴란드산 아로니아 열매 농축과즙 평산네이처 아로니아 친 가사노동과 학업 직장 스트레스로 지친 가족을 위한 최고의 선물 한국에서 구라파의 맛과 향을 덤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 가족의 건강은 아로니아가 챙겨줘요 100% 폴란드산 아로니아 열매 농축과즙 평산네이처 아로니아 진 보다 자세한 사항은 딴지마켓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로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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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주에 어떻게 마무리됐나요? 그 유통업체가 유통업체가 유통을 해줄 수 있는 분이 있다는 걸 유통파트를 책임지는 사람이 BJ 미디어 그렇죠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할게요 아로니아 바나나 기획 바나나 기획 바나나 엔터테인먼트의 사업 방향에 대해서 난상토론을 하게 됐죠 조심해 주세요 난상토론을 하게 됐죠 근데 우리 초호기가 이건 아사쿠가 그럼 뭐 어쩌자고 그랬더니 영상사업단을 꾸리자 사업파트를 그래서 야 그게 돈이 장난 아니게 드는데 우리가 무슨 자본금이 큰 틈하는 회사도 아니고 우리가 주식 상장 회사도 아니고 그렇죠? 코스닥에 올릴 것도 아니고 카메라 장비는 녹음 장비는 어디 있냐고 그랬더니 우리 유광석 그건 도라에몽이죠 가방에 없는 게 없어요 맞는 가방 그렇죠 그래서 디지털 카메라를 이렇게 꺼내서 이거? 이렇게 된 거예요 야 이 씨발 그게 오케이 거기까지는 좋아 그렇다 쳐 배우는 그랬더니 초호기가 나랑 유광석이 하면 되지 어? 아사쿠는 이건 아닌데 싶은 거예요 그래서 빨리 반대를 해야 되잖아요 야 그래 다 만들었다 쳐 우리나라 불법이야 그거 어 그렇잖아 유통은 유통은 어떻게 시킬 건데 그랬더니 초호기가 밤의 여왕이었잖아요 네 이 강남 이 일대 그 청담 이쪽에 마담 룸사롱의 최고 마담 있잖아요 나중에 왜 최고 마담이 돈 팡팡 벌고 골프랑 치고 다니고 이래야 되는데 여기서 이러고 있느냐 동숭동에서 짜장면이나 시켜 먹고 있느냐 나중에 밝혀집니다 사연 있는 여자예요 그놈의 나중에는 아 진짜 그놈의 나중에는 사연 있는 여자예요 사연 있는 여자인데 어쨌거나 초호기가 나 주제나라는 예명으로 영화 데뷔할 거라고 하니까 유통은 유통은 어떻게 할 건데 하니까 내가 그 수많은 정계 재계 네 네 휘어잡았던 떠르르 했던 내로라 했던 그 인맥 중에 유통을 책임진 분도 있다 어 그게 누구냐 김본주아씨다 이렇게 얘기가 나온 거예요 이분 이름 나오는데 비웃으면 안 된다 그렇죠 성스러운 이름이 여기서 지난주에 끝이 났죠 네 그렇죠 끝이 났죠 자 오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아사코가 그런 거예요 싫은 거예요 굴러온 돌이 전형적으로 박힌 돌을 빼내는 형국이잖아요 다 밉겠네요 네 자꾸 내 지분이나 내 위치나 이런 게 어떤 묘한 이상한 삼각관계의 구도가 형성되면서 자꾸 자기를 궁지로 몰고 쳐내려고 하는 자신의 입지를 강화하려고 하는 게 보이잖아요 위기감을 느끼죠 그리고 아사코도 한 파이트 하거든요 그렇죠 강한 여자죠 그렇죠 그래서 아니 뭐든지 첫술에 배부를 수 없다 조심조심해서 가야지 갑자기 확 이를 벌리면 뒷감당은 어떻게 하느냐 그렇죠 참고로 말씀드리면 딴지 일보가 15년 동안 망하지 않고 명맥이나마 유지할 수 있는 게 바로 이런 전술이에요 가늘고 길게 가는 거 벌리는 이게 없어요 그리고 뭔가를 벌릴 때도 결코 선투자를 하지 않아요 후투자 우리 솔직히 까놓고 얘기하자 벙커원 멤버십 팔아먹었잖아요 연 18만원으로 그런데 그 18만원 팔아먹을 때 자 이것을 사주십시오 하지 않았어요 니들이 가입을 해주면 그 돈으로 이것을 하겠습니다 이러면서 빨아먹었잖아요 대단한 집단입니다 대단한 사업수단이죠 그래서 결코 우리 너부리 편집장님이나 김호준 청소년 모험을 하잖아요 사실 정확히 얘기하면 김호준 청소년 막 이상한 짓을 하고 모험을 하는데 우리 안살림을 맡은 너부리 편집장님은 절대 절대 모험을 하잖아요 안전방으로 갑니다 예전에 그러셨어요 너부리 편집장님은 개인적으로 내가 무슨 사업 어떤 아이템이 있었거든 그래갖고 내가 제안을 했어 사석에서 너부리 편집장님을 독대할 때 커피숍에서 그랬더니 너부리 편집장님이 나한테 그런 거야 원소님 딴지를 뭐가 여태껏 망하지 않고 그나마 간판이라도 달고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유가 뭔데요 그랬더니 가늘고 길게 가는 겁니다 저희는 결코 모험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거예요 어쨌거나 하사코는 너부리 노믹스인 거예요 경제관이 모험하지 않고 안전방으로 가자 하지만 초기는 걸리기만 하고 그렇죠 거의 왕회장스러운 거죠 넓히자 건설 만들고 이게 지금 엔터테인먼트에서 끝날 일이 아니다 나중에 종편도 만들고 영화사 차리고 그러면서 건설사도 만들고 그룹으로 가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머릿속에 그림이 달라요 아사코는 그래도 아직 어린 학생이 휴학생이잖아요 아무리 강단이 있는 애라도 초기는 강남에 화류계를 정제계 휩쓸었던 여자니까 머릿속에 밑그림이 다른 거예요 스케일이 다른 거예요 그렇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아니지 않냐 위험하지 않냐 우리 뭐 이제 시작도 안 했는데 야 개업하고 찌랑시 부려서 초손님이 너였어 씨발 근데 돈 냈냐고 니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오픈도 못한 거야 게시도 못한 거야 그러니까 아사코 입장에서 말이 되느냐 왜 우리가 사업을 무슨 보장도 없는데 뭘 믿고 판을 버리느냐 그랬더니 초기가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말이야 일본어로요 나제카토이유토 그렇죠 나제카토이유토 이렇죠 왜냐면 말이지 이런 건데요 이거 나제카토이유토는 이 자체로 그냥 외우세요 나제카토이유토 이 자체로 통으로 외우세요 왜냐면 말이야 이런 뜻인데 이게 그냥 우리말하고 똑같아요 분해해 보면 나제는 뭐죠 왜 뭐 이런 뜻이죠 나제카 음운형이죠 왜냐 그렇죠 왜냐 웰까 토는 뭐뭐라고 라는 뜻이죠 이유가 이 말씀 언자 있잖아요 말하다 라는 뜻 이유가 말하다 라는 뜻이에요 그럼 이유토 하면 말한다면 이런 뜻이거든요 나중에 그 토가 무엇무엇 과가 있었잖아요 아 우리 그거 한번 합시다 뭐뭇과 뭐뭐와 이거 다시 한번 복습할게요 밤이 일본어로 먹죠 먹는 밤 구리 그렇죠 바람쥐가 일본어로 먹죠 리스 그렇죠 무엇무엇 과 무엇무엇 와 는 일본어로 뭐죠 또 그렇죠 그러면 밤과 다람쥐 일본어로요 그리토리스 아이고 잘한다 아이고 잘한다 이런 거예요 근데 이 토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무엇과 무엇와라는 뜻도 있지만 나중에 뭐 스루토 뭐뭐 한다면 뭐뭐라면 이런 뜻도 있다고 근데 그거는 스루토도 있고 캐레바도 있고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거 굉장히 머리 터져요 나중에 나중에 그거 이제 나중에 하겠습니다 나중에 나옵니다 근데 어쨌든 여기에서 나제카토 이유토 왜냐 하면 말이지 왜냐 라고 말한다면 굳이 직역한다면 직역하면은 그렇죠 왜냐 라고 말한다면 이 직역인데 무슨 말이냐면 왜냐면 말이야 왜냐면 말이지 이런 뜻입니다 이건 통으로 외우세요 나제카토 이유토 나제카토 이유토 발음 좋아요 그래서 초기가 얘기합니다 나제카토 이유토 왜냐면 말이지 유광석이라는 존재 아 3대 배우 너는 하찮게 봤을지 모르지만 이분의 능력과 잠재력은 우리가 충분히 재벌이 될 수 있는 그런 분이시다 인재발굴도에요 그렇죠 유광석이 어떤 생각을 할 것 같습니까 그러면 자기를 믿어주는 초기한테 더 믿음이 갈 것 같은데 남자는 말이에요 자기를 인정하는 사람을 주군으로 삼습니다 그렇죠 이건 게임이 끝난 거예요 그냥 아유 아사코 아사코가 아무리 그래도 수에 있어서는 초기한테 밀린 거죠 이 유광석은 그냥 무조건 나 찬성 나 찬성 이렇게 된 거예요 나쁜 놈 왜요 아니 그래도 아사코 아사코잖아요 옛적이 있지 넌 초기잖아요 근데 지금 잘 생각해보면 아사코랑 만난지 지금 3일 됐어요 그렇죠 서로 다 그렇게 됐어요 뭐 피차이 많이 길어봤자 3일이야 그렇죠 3일 먼저 만났어요 정확히 한 이틀 먼저 만났나 뭐 그래요 그러니까 어쨌든 유광석은 난 찬성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 그러면 주주 지분으로 이제 3대 3대 3이잖아요 33.3%씩 가진 거잖아요 동등하게 근데 아사코 욕심으로 자기가 사장인데 유광석은 노예인데 근데 초기가 셋이 동업을 하는데 동등해야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셋이 김본자 유통을 해결할 김본자님을 만나러 갑니다 그래서 이제 초기가 전화를 돌리죠 정관계 재계 건물들에게 요새 김본자씨 뭐 어디 있느냐 연락이 닿느냐 그분은 연락 핸드폰이 없거든요 아 그렇죠 그래서 막 연락을 해요 수소문 끝에 어렵사리 그분이 잠적을 했거든요 네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렇게 활보하고 다니시는 분이 아니니까 어렵사리 가리봉동에 판자집에서 판자집에서? 운막같은 판자집에서 있었어요? 운막같은 다 쓰러져가는 탁장집이라고 하죠 그런데 기거하고 있다는 주소를 알아내요 왜? 망하신 거예요? 김본자님인데 그렇죠 본자님이? 본자님이 어쩌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셋이 갑니다 가리봉동 그 탁장촌으로 갑니다 가서 어렵사리 찾아서 문을 두드려요 문이랄 것도 없어요 막 다 쓰러져가는 낡은 집이니까 웬? 뺀질뺀질하는 사내가 나옵니다 뺀질뺀질해 보이는 그렇죠 뺀질뺀질해 정확한 지적이 있어요 그렇죠 리얼리티를 추구하는 아브라인 형들은 뺀질뺀질해 보이는 인상의 웬 사내가 나옵니다 한 좀 40대 초반 어떤 아저씨스러운 청년은 아니에요 중년 좀 젊은 중년에 남자가 나옵니다 어떻게 오셨냐고 혹시 김본재하님 아유 그런 사람 안 산다고 가시라고 가시라고 통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분명히 내가 몇 번을 확인해서 정관계 정관계 이거 사실 아브라인 연구에서 이 얘기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 초호기가 김본재하님 수배하려고 국정원 라인까지 통했어요 그 여자는 무슨 그럼요 대단하다 그래갖고 이 국정원 친분이 있는 국정원 그 실국장급 댓글 달다 말고 전화 받아가지고 어 김본재하 수배해 준 거예요 댓글로 혹시 김본재하 어디 있어? 그런 거 아니에요? 지식이네 네이버 지식이네 지식이네 김본재하 밑이 아는 사람 그래갖고 뭐라 그러냐 그거 내공 많이 주는 내공 주고 초인? 초인 어쨌든 그래서 알아낸 거예요 어렵게 그래서 우리가 지금 2중 3중으로 확인해서 이 주소 딱 왔는데 에이 김본재하 씨 맞죠? 김본재하 씨 맞지 않냐고 아 그런 사람 안 산다고 빨리 가시라고 화를 내고 들어가는 거예요 바지까랑에 붙잡은 거예요 김본재하 씨 맞냐고 우리 좀 살려달라고 꼭 좀 배웠겠다고 말씀 좀 나눠야겠다고 아 됐다고 가시라고 그런데 초호기가 이분 누구신지 아시냐고 세계 3대 배우 유광석 씨라고 그러니까 그 남자가 어? 하다니 자세히 살펴봐요 이목구비를 어? 저라는 거 아니야? 정말이네? 응 잠시 기다리라고 어? 그리고 들어가요 그 판자촌에 그렇죠 판자촌에 닭장찜 같은데 마당 공동으로 쓰는 마당이 있잖아요 펌프 같은 우물같이 이렇게 공동으로 세면하고 이런 마당을 지나서 현관 다 녹슨 쇠댓문 녹색 쇠댓문 쿰프어슬 생각난다 갑자기 거기서 잠깐 기다리라고 그래갖고 방 여러개 다닥다닥 붙어있잖아 한 방으로 쓱 들어가요 그랬더니 잠시 후 나옵니다 어? 드디어 아 그 그 들어갔던 사람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나와서 어르신께서 뵙자고 하십니다 이야 근데 김본자가 싸다 제가 얘기하면 삼고초려라도 했는데 유광석인데 유광석인데 유광석이니까 뭐 그렇죠 3대 배우니까 삼고초려도 할 필요가 이게 만약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영화로 치자면 스티븐 스필버그나 제임스 카메론 감독을 만나러 간 건데 희대의 최고 배우인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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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다 아이 어떻게 알았지? 그쪽 방면이 아니구나 뭐라 그래야 되나 스티븐 스필버그나 제임스 카메론을 만나러 갔는데 뭐 톰 크루즈나 로버트 레드포드 이런 사람이 직접 찾아간 거잖아요 그럼 좀 다르지 그래서 그때 제갈량 보소파로 유비가 갔을 때 유비는 뭐 내세울 게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세 번이나 간 거고 유광석 정도 됐으니까 그러니까 들어가서 보고 하니까 어 그럼 불러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와서 어르신께서 만남을 허하셨습니다 방으로 드시죠 노인을 만나는 것 같은데 방으로 드시죠 이 지금 문 앞에서 거절했던 사람은 김본자의 수제자이자 비서 수행비서인 배등호라고 해요 배등호 배등호는 뭐 배등호가 아니에요 배등호가 아니에요 배등호예요 배등호 배등호씨 배등호 집사 배등호 집사 배등호 혹자 사도 배등호 아 그 호가 사도예요 사도 사도 배등호 그래서 아니죠 호는 따로 있죠 아 그래요 영상 배등호 영상 배등호 근데 어쨌든 사도 배등호예요 배등호 집사라고 부르죠 배집사라고 해요 배집사 그렇죠 줄여서 호칭은 배집사 이렇게 불러요 나중에 김본자와 배등호 사이에 또 갈등이 있습니다 그 놈의 나중에는 도대체 언제야 새벽 딱이 울기 전에 새벽 딱이 울기 전에 여기까지 근데 어쨌든 이제 안채 그 방 안으로 안채 탁장 그 마당을 지나서 다닥다닥 붙어있는 방 중에 하나로 안내를 합니다 그 말도 안 되는 단칸방에 김본자님하고 집사 배집사하고 둘이 기거를 하는 거예요 그 좁아 터진 방에 어떻게 하다가 왜요? 세간사리도 그 뭐 이 뭐라 그러죠 지퍼로 여는 아니 아니 그거 말고 행거라 그러죠 뼈대만 있는 그런 것도 없고요 세간사리가 밥통이랑 이런 주방도 공동으로 저쪽 부엌에 같이 쓰니까 방에 딱 갔더니 모니터와 데스크탑 한대 그렇죠 역시 업장도 아니고 그렇죠 업장도 아니고 역시 그래서 상상보다 너무 초라하잖아요 어떻게 되신 거냐고 마음이 아플 것 같은데 네 김본자님께서 다른 사람도 아니고 박본자도 아니고 이본자도 아니고 김본자씨 김본자님이신데 이렇게 허름한데 더군다나 책장에 CD가 쫙 있는 것도 아니고 박스쇠로 쌓여있는 것도 아니고 데스크탑에 모니터 하나 마우스와 자판 끝 어떻게 되신 거냐고 김본자님 말씀하시죠 세상에 싫어서 등졌다 세상에 왜 싫어졌냐 아청법 때문에 자신의 어떤 세계관 자신의 이제까지 걸어온 길을 부정당한 거죠 그렇죠 한 축을 무너뜨린 거죠 그렇죠 그래서 세상을 등져버리신 거예요 상처가 깊게 빼셨네 그렇죠 그래서 아무도 못 찾는 그런 닭장집에 들어가신 거예요 진짜 네이버 지식이는 짱이다 그걸 찾아냈어 국정원에서 찾았다니까 국정원에서 네이버 지식이를 물어봤지만 지식이는 빼고 국정원에서 찾았다 대단한데 어쨌든 세상을 등지고 토니깍크 그렇게 찾은 거예요 이거 잘했어요 토니깍크 등지고가 토니깍크예요? 아니요 어쨌든 어쨌든 이거는 나중에 할 거고요 어쨌든 자 그래서 이렇게 닭장집에 기거하신 거예요 그래서 일본어로요 다까라 그렇죠 이거 일드나 영화 보면 많이들 보신 거예요 엄청 많이 나오고 그렇죠 막 여자끼리 싸우고 있어요 아니면 남자여자가 사랑싸움하고 있어요 야 네가 잘못했잖아 아니면 왜 거기 글로 갔어 이랬을 때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네가 그랬기 때문에 이런 뉘앙스로 얘기하는 게 다까라 다까라 그렇게 얘기하죠 그게 그래서 이게 좀 의역하자면 이것도 왜냐하면이 되죠 네가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했다 그래서 이렇게 했다 라는 거니까 그니까 그냥 그니까 이런 말도 되고요 그래서 다까라 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카라가 뭐뭐부터 뭐뭐마대까지 뭐뭐라 뭐뭐마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또 했죠 하지만 뭐뭐라가 뭐뭐때모네라는 것도 했었죠 다까라는 때문에가 아니고 이니까 아니에요 이니까나 때문이니까 똑같아요 때문에는 노대가 있잖아요 그거는 약간 좀 뭐라하지 좀 테네 그러니까 좀 경험 좀 예의스럽게 말하는 거 뭐뭐노대 하면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건데 보니까 이니까로 제일 많이 쓴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카라는 뭐뭐때문이잖아요 뭐뭐뭐때문인데 앞에 다가 붙이는 건 어떤 경우라고 그랬죠 어떤 명사가 붙으면 뭐뭐뭐 명사 다가라 명사가 아니라 이게 토시라 해서 동사면 다 없이 토시 카라 그거니까 무언무언 때문에 라고 했었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접속사로서의 다가라 라고 하는 거는 그냥 앞에 다가 붙어요 앞에 명사하고 뭐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서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냥 그래서라고 외우시면 돼요 그래서 라고 할 때는 앞에 명사가 붙거나 동사가 붙을 일이 없죠 그냥 그래서 그 자체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그래서 라고 할 때는 다가라 라고 하는 거예요 김본작께서는 아청법 때문에 큰 상처를 받으셨어요 자신이 걸어온 길이 부정당하고 자신의 세계관이 무너지는 아픔을 느끼셨어요 다가라 은둔하신 거예요 이렇게 된 거죠 여기서는 다가라가 다가라 그래서 은둔하신 거죠 이렇게 이어지면 되겠습니다 은거기인의 포스가 딱 느껴지시겠네요 수염 이만큼 배집사 하나만 딱 데리고 모든 걸 정리하고 배집사는 참 의리가 있네요 그렇죠 근데 사실 얘는 중독자다 암튼 동영상 중독자 근데 세 번 부정한다 아 형 이거 제대로 슈퍼잖아요 네네네 어쨌걸라 이거 슈퍼하지 말아니까 형님 이거 슈퍼가 아니고 그냥 깍 발린 거야 근데 솔직히 말해서 집사 이름이 배등호야 누가 봐도 세 번 부정할 거로 딱 나오지 않냐 하지만 반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인 이용구의 재미는 어떻게 부정하냐에 재미가 있는 거지 세 번 부정하는 그 자체는 의미 없죠 그렇죠 자 그래서 와 이러고 있는데 유광석은 눈물을 흘리고 초호기는 어떻게 막 이러고 있는데 자 문제가 있어요 아사코 잘 몰라요 김본주가 누군지도 모르고요 근데 유광석도 김본자를 모르지 않을까요 아이 그 명성은 이미 현해탄을 건넌지 오랫니다 왜 이러세요 불경스럽네 아이고 죄송합니다 내가 다 불쾌해지네 불경죄를 저었습니다 우리 체육동영상학교 회장님이신데 아 제가 사죄해드리겠습니다 근데 모든 직을 버리고 공식 직함을 다 버리고 은둔하셨거든요 그런데 아사코가 지금 이 아브라인 이용구를 듣는 69만 명의 청취자 중에 주로 여성 청취자겠죠 동영상 체육동영상과 잘 친하지 않은 그런 분들은 모를 수 있잖아요 우리 초호기 너도 잘 몰랐잖아 네 잘 몰랐어요 그런 것처럼 아사코는 뭐야 이 늙은이는 뭐 이래요 잘 와닿지 않아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감히 불경스럽게 옆구리 쿡쿡 지르면서 유광석은 울고 불고 어이구 이러고 유광석이 본자님을 배웁니다 이러면서 큰절하고 독에다 하는 거예요 그러고 있고 초호기는 지금 이런 누추한 데 있을 뿐이 아닌데 막 이러고 있는데 아사코는 왜 이렇게 헷갈리니 아사코는 뭐지 이 시추에이션은 이렇게 된 거예요 눈만 멀뚝멀뚝 뜨고 있어요 그러다가 유광석을 쿡쿡 지릅니다 네 이 양반이 왜? 어디가? 배집사가 그 말을 듣더니 발끈하죠 미친 거 아니냐고 배집사도 일본어를 잘하시네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알아들였어? 일본어를 했을 거 아니야 아사코는 난 네 난 네 이렇게 잠깐만요 여러분 잠깐만요 네 너희들 정말 실망스럽다 왜요? 지금 아부나이니언구가 벌써 지금 내일 모레면 30회인데 30... 30... 29번 대충 한 30번을 나와 같이 하면서 그걸 몰라 배집사는요 중독자라 그랬잖아요 동영상 중독자? 일본 동영상 체육 동영상을 24시간을 늘려서 초단위를 아끼면서 분초를 아끼면서 본 사람이에요 아 귀가 트인 거죠 아 어느 정도냐면요 아 네 이런 얘기까지 해야 되나 이 배등호 집사는요 어느 정도 전문가가 됐냐면 한국어와 일본어의 성조 차이에 대해서 논문까지 쓰신 분이에요 야매때와 이쿠할 때 아이야이야 이 성조 높이 어? 이 높낮이 언어의 높낮이 언어학 박사사학위 소지자예요 어이구야 그런 분이에요 그러니 그런 간단한 단어 이분 누군데? 이 사람 뭔데? 이런 말을 못 알아들일 리 없잖아요 그치 역시 사람은 한우물만 파야 돼 대단한 사람이네 그 논문도 일본어로 썼다? 그런 분이에요 뭐 나니 나니 이구 이구 이런 걸로요 야매때 야매때 이래가지고 근데 일본어로 쓰려면 커버샷을 자주 보겠네요 그렇죠 커버샷 공부하다가 넣은 거예요 제목이나 쫙 이런 거 이거 좀 위험한데 이러다 동영상만 보고 이런 거 공부 안 할 수도 있어요 아 그렇게 하라고 그래 내 인생이냐 자 어쨌거나 그래서 배집사가 불경하게 지금 어디 감히 불벼락을 내리죠 네? 그러면서 아 이 친구 몹쓸 친구네 하면서 복음을 얘기합니다 김본자님의 김본자님에 대한 일화를 얘기합니다 제자들이 가로돼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하드 다섯 개와 데스크탑 두 개뿐이다 가라사대 그것을 내게 가로 가져오라 하시고 오병이어가 아니고? 무리를 명하여 책상 앞에 앉히시고 하드 다섯 개와 데스크탑 두 개를 까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하드를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메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눠주니 막 다운이 되고 남은 동영상을 열두 시디에 차게 거두었으며 다운받은 사람은 여자와 아이를 제외한 오천명이나 되었더라 예수님의 신이네 신 그러면 예수님은 오병이어고 그렇죠 빵 다섯 개와 물병 두 개로 그렇죠 떡이라고도 하는데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하는데 김본자님은 물병이 아니라 물고기 두 마리구나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 그러면은 김본자에게 카드 다섯 개와 데스크탑 두 개를 오하 이대 오하 이대의 기적을 그렇죠 대단하시다 지금 무슨 소리하고 있어 이러면서 막 화를 냅니다 종교같 종교 집단 종교 가태가 아니에요 종교군요 네 그렇죠 메시아시네요 그렇죠 영상계 릴리점 뭐야 발음 맞냐 릴리점 몰라요 영어 몰라요 맞냐 영어로 몰라요 종교가 릴리점 검색 좀 해봐 이것들아 영어 못 읽지 마요 맞대요 맞대 맞어 맞어 맞을거야 슈쿄 오 많은걸 아는데 일본어로 슈쿄 슈쿄 종교 종교예요 딱 얘기하면 어디 감히 옛날에 제자들이 깔아대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하도 다섯 개와 데스크탑 두 개뿐이니라 깔아서 대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십니까 와 본자 플래스 유 그렇죠 오하 이대 오하 이대 그랬더니 유광석과 초호기는 전율을 하고 아사코는 눈말 멀뚱멀뚱 모르니까 뭐 그렇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김본자께서 입을 떼십니다 모를 수도 있지 어? 이거 본자가 아니고 마사오 형 같은데 몰라 유엠씨 이거 맨날 하잖아 따라하잖아요 유엠씨님이 시금 녹음하는거야? 막 이러면서 관대하시잖아요 그런 지도자는 신이네요 신 그렇죠 그러니까 옆에서 막 배집사가 오바를 하고 유난을 떠는데 말리면서 뭐랄수도 있지 얘기를 합니다 뭐야 얘기합니다 그렇잖아 그 아빠 미소 있잖아요 푸근한 할아버지의 미소 안 볼 수도 있지 여유가 넘치네 내가 뭐라고 에이 아우 겸손도 하시네 그렇죠 역시 본자님 역시 그렇죠 그러면서 어? 어떤 일로 왔나? 동네 복도방 할아버지 복도방 할아버지 아니면 무당 점쟁이 무슨 일로 왔나? 어렸을 때 집 앞에 감나무가 있었지? 없었는데요 없길 잘했어 이런거죠 집에 우물이 있었지? 없는데요 없길 잘했어 그런거지 그래서 어떤 일로 왔나? 물어봅니다 유광석과 초옥이 그리고 아사코가 얘기를 하죠 한국 최초로 유광석이라는 미천을 가지고 세계 3대 배구를 가지고 본격적으로 한국에 동영상 레이블 영화사를 할건데 불법이니까 유통을 본자님께서 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그럼 본자님은 그거를 기적을 발휘해서 합법으로 만드실 수 있으신 분이신가요? 아니죠 기적이 아니라 본인이 구축해놨던 그거 있잖아요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지하경제를 활성화를 시킨다고 하셨죠 활성화를 시킨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구축해놓은 지하 라인들 지하 유통 라인을 활성화 시키는 거예요 지금 아청법 때문에 상처받아서 떠나셨는데 말투 보면 전혀 상처받지 않아요 상처받으셨어요 숨기고 워낙 거대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 겉으로 드러내고 그러지 않죠 그 초옥이가 상처받으셔서 떠나셨나봐요 그러니까 아닌데 아닌데 상처 안 받았는데 아닌데 올라 마사오 김본자성 어쨌든 해주셨으면 합니다 나 그거 떠났네 난 그 바닥 떠났네 아휴 그 무슨 무린 고수의 영화를 보는 듯한 그러나 일본어로요 다케도 그렇죠 아까 그래서 하면요 다까라 그렇죠 그러나 하면요 다케도 그렇죠 다케도 이게 좀 길게 뭐랄까 경어로 하자면 다케레도 가케레도 이렇게 되거든요 나중에 케레도 케도 케레도 케레도모 이것도 한번 할게요 원래 같이 하려는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어쨌든 다케도 라고 하거든요 그러나 그러나 라는 뜻입니다 이건 이제 케도 케레도 케레도모 할 때 정확히 더 할게요 어쨌든 다케도 그러나 그래도 그래도는 아닌가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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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자 유광석 자네라면 3대 배우 내가 대한민국 지하 유통 라인에서 한국의 체육 동영상을 쥐락펴락 할 때 난 자네의 작품을 눈여겨보며 우선순위로 인삼 깊게 봐뒀었네 자네의 연기력과 자네의 테크닉 자네의 기술 골드핀 할아버지 때부터 내려온 자네 가문의 비기 그렇다면 내가 움직일 수 있지 오 유광석이 키어네요 키 유광석이라는 분을요 우리는 너무 화창게 보면 안 돼요 지금 맨날 무슨 이렇게 한국에 와가지고 노예가 돼가지고 끌려다니고 있지만요 이분이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쨌든 김본자님의 마음을 움직인 겁니다 오 고수는 고수를 알아보잖아요 네 아사코도 깜짝 놀라요 이렇게 유명한 사람이었나 그렇죠 그러면서 김본자가 다시 계속 이어서 얘기합니다 그렇긴 하지만 일본어로요 다테 그렇죠 그래서는 다카라 그러나는 다케도 그렇긴 하지만 하면 다다테 짧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이거 그냥 통으로 외우세요 그렇긴 하지만 유광석이 워낙 대배우긴 하지만 다테 내가 유광석이 대배우라서 내가 움직이겠네 그렇긴 하지만 다테 상대 여배우로 초기 이건 아닐세 그러면요 아사코를 가리키면서 저 여자가 저 아가씨가 배우로 나선다면 내가 유통을 책임지겠네 헐 띠로리 초기 초기는요 강남청담동 우리나라 정계 관계 재계를 떡주무르듯이 주물렀던 희대의 마담이죠 네 주자나라는 예명으로 주마담 하지만 얼굴에 그 켜켜이 쌓인 뭐랄까요 그 세월의 흔적 그렇죠 그러니까 세월이라기보다는 어떤 선수로서 달고 다른 그런 느낌이 얼굴에 쌓여있죠 하지만 아사콘 어때요 순수한 청초하죠 네 나이도 어리겠다 저 친구가 배우로 나서야 돼 초기 넌 아니야 전문가의 눈으로 깨뜨려 보는 거예요 김본자님은 그렇죠 네 오 씨발 말이 돼 근데 아사코 입장에서 대신 좋아해요 괜찮은데 어 예 예 아싸 아 형 근데 우리 광고는 언제 광고는 언제 좀 이따 나와요 아 그래요 자 아사코가 당황해요 어 나쁘지 않은데 어떡하지 어떻게 해야 되지 당황하죠 그래서 일단 에 날 안해요 이렇긴 그렇고 왜냐면 초기가 아까 지가 사무실에서 셋이 무릎 맞대고 하겠다고 했을 때 치고 나왔잖아요 그랬을 때 어 잠깐만 스톱 그건 아니지 이러고 막았잖아요 근데 얼떨게 자기가 참아 너 대신 내가 할래 이렇게 좀 그렇고 해서 했는데 지금 동서 춤추소라는 그 속담 알아요 네 내가 춤추고 싶은데 내가 괜히 먼저 나서기 춤추기는 쪽팔리니까 괜히 옆에 동서한테 동서 춤추소 이렇게 시키는 거예요 아 그런 속담이 있거든요 자기가 내심 하고 싶으나 자기가 먼저 나서긴 그러니까 그걸 동서 춤추소라는 경험이 있거든요 동서 춤추소 난 한자어인 줄 알았어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김본자라는 권능 있는 네임드가 등을 떠밀어 준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신의 그렇죠 개시 네 개시를 받은 거네요 그런 거죠 그래서 다들 유광석과 초기가 에? 얘는 그런 쪽 바닥이 아니고 김본자도 모를 정도니까 진짜 아마추안이에요 에? 하면서 다 시선이 집중되죠 봤었고만 멀뚱하니 에? 나요? 내가요? 이렇게 된 거예요 당황스러울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면서 김본자께서 계속 이어갑니다 자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을 얘기해봐라 내가 조력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나 없나 하면 니네 능력이나 사이즈를 한번 보자 나와 파트너십을 맺을 수 있나 고수필이다 그렇죠 자 그러면 카메라 장비나 이런 거는 뭐 유광석이 영화판 출신이니까 연출도 하고 그럼 다 치자 그러면 이제 유통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컴퓨터라든지 이런 거 편집이라든지 이런 거 어떡할래 아유 저번 회에 용산에 갔다가 기가 막힌 데를 알아냈습니다 컴스테이션이라고 있는데 거기는 네? 거기 컴퓨터 고쳐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컴퓨터 고쳐주면서 고쳐주면서 판매도 하죠 당연히 그러면서 영상 장비라든지 그런 장비 일체를 책임질 수 있죠 그리고 하드라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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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다가 우리끼리 얘기하지만 컴스테이션에서는 아브나잇 이용구 청취자입니다 하면 꼭 무슨 암호처럼 간첩 접선하듯이 내가 컴퓨터를 사러 갔어 그래갖고 김말 필요 없이 아브나잇 이용구 청취자입니다 컴스테이션이죠 아브나잇 이용구 청취자입니다 에? 에? 이러면 사장님이 으이그 하고 그냥 얘기가 끝나요 다 이렇게 왜왜왜왜 해줘요 무슨 사이트 뭐 이렇게 현행법에 위반돼서 자세한 얘기 못해 드리겠습니다만 아무튼 그렇게 해줘요 근데 그 컴스테이션도 우리가 다 파트너십으로 마련돼 있고 협력업체로 장비 이런 거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렇게 돼요 어 그러면 입복 하나 터줬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유광석은 막 속상한 거예요 현해탄 건너서 들었던 그 영화가요 투자자가 있고 제작사가 있잖아요 그리고 배급사가 있잖아요 제작과 투자를 투자를 해서 제작을 한 다음에 배급사가 배급을 하잖아요 그래서 극장 개봉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투자자가 있고 제작을 훌륭하게 했다 하더라도 배급사가 없으면 못하죠 못하잖아요 배급사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유광석은 알아요 전문가니까 네 김본재한님의 그 이름을 익히 들어서 알고 있는데 한국의 뭐 아청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심청이도 아니고 압청이 뭐야 이래가지고 그런 것 때문에 이분이 이런 데서 사시다니 지금 뭐 장비나 우리 사업 계획이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르신 거처를 좋은 곳으로 일단 옮겨야겠습니다 그래야 제가 마음이 편하겠습니다 제 재산 저 많습니다 돈 많이 벌었습니다 일단 선생님을 좀 좋은 거처로 옮겨드려야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사꼬가 잠깐만 스톱 아직 사업 내가 출연한다는 것도 정하지지도 않았고 너 얘기가 진도가 이렇게 빨라 잠깐만 그리고 집은 갑자기 여기서 어떻게 구할 건데 그랬더니 초호기가 옆에서 우리에게는 자방구가 있잖아 자방구는 뭐 자방구가 뭐죠 자방구 자네 방은 구하나 중말입니다 부동산 이름이에요? 새로 나온 어플리케이션 이름이에요 부동산 어플리케이션 자네 방은 구하나 그래서 자방구 아 그럼 그거면은 다 전국에 그 방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방 구하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새로운 어플리케이션인데요 네 이게 공동중계망의 매물을 보여줘요 검색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직거래가 가능해요 직거래가 가능해요 부동산을 통하지 않고 직거래 그러니까 쉽게 아주 쉽게 생각하면 벼룩시장이라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가로수 이런 거에서 어떤 방을 구하는 그 부동산 관련 그것만 똑 떼어낸 어플리케이션이라고 보면 돼요 좋은 거네 직거래 등록 시에 직거래도 등록하면서 동시에 부동산에도 등록할 수 있고요 내놓을 수 있다는 얘기죠 부동산에 수수료 할인도 돼요 그러니까 방을 구하는 사람은 딴 거 필요 없이 그냥 스토어나 어플리케이션 앱 스토어에 가서 자방구를 다운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과 조건과 이런 걸 따져서 선택을 하면 되는 거죠 방만 구하면 되는 거예요 자방구 우리에게는 자방구가 있어 자방구 그렇죠 아시라고요 그렇죠 지금 막 보고 있는데 누가 보면 광고인 줄 알겠어 저도 그 자리에서 바로 앱 접속해가지고 김본자님을 모실 저렴하고도 괜찮은 환경에 훌륭한 집을 바로 구해요 오 그래가지고 직거래를 해요 그러니까 수수료도 할인되고 직거래되면 수수료 할인도 아니지 그냥 수수료 없지 그 자리에서 바로 자리 방을 구해버린 거예요 인사천리 그렇죠 직거래로 허끈하네 전화번호 딱 해갖고 집전화 해갖고 보증금 얼마야 월세 얼마 탁탁탁 이렇게 된 거예요 야 진짜 그 두 여자들은 장난 아니다 진짜 추진력이 추진력은 짱이네 그랬더니 대통령 되겠어 그랬더니 김본자께서 워워워워 아니 선생님 지금 세간사리가 없잖아 그렇죠 그냥 모니터에다가 데스크탑에 달랑 들고 지금 바로 가시죠 저희가 모시겠습니다 어허 이 사람들아 따라오게 어? 어? 옆에 조그마한 쪽문 있잖아요 네 그런걸 이렇게 엽니다 이 방바닥 구들장이라고 장판 막 그걸 드러내니까 비밀입구가 나와요 아 그 그렇지 본자님이신데 거길 들어갔더니 지하로 연결된 굴이 나오고요 따라갔더니 뭘 상상하시냐면요 여러분 배트맨 보면 동굴에 배트카랑 장비랑 이렇게 복장이랑 다 있잖아요 그럼 거긴 뭐 채찍이나 이런게 있어요? 네? 아니 거기엔 필사의 하나의 작품들 아 목록들 그런 그 CD들 네 이런 것들이 쫙 구하지도 못하는 노모 유출본 이야 지금은 찾을래야 찾을 수도 없는 80년대 90년대 뭐 히토미 고바야시 이런 배우들 AV 여왕이라고 일컬러지는 그 배우들 초기 작품서부터 노모 유출본까지 와우 그냥 AV 그 역사 자체를 옮겨놓은 거예요 이야 와 본자 케이지라고 불리죠 패트 케이지가 아니고 그렇죠 본자 케이지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이거 다 옮길 수 있나? 이야 이사이사를 불러야죠 그 그 뭐라 그러냐 요새 그 11톤 트럭으로 이렇게 오는 거 이사짐 서비스? 응 이사짐 서비스 이사짐 센터 그거를 이제 포장센터를 아 포장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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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장이사를 불러야죠 그 자네 자방구운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걸로 무슨 뭐 방 두 칸짜리 이런 거 문제가 아니야 지금 이 많은 역사를 이 동굴 이거 어떻게 할 거냐고 이거를 다 나 자기 꿈이 체육 동영상 박물관을 만드는 아 대한민국에서 이제 합법이 되면 그렇죠 되는 순간 아니야 합법 아니어도 돼요 왜냐하면 불법적으로 다 술래할 거니까 제일 먼저 가실 겁니다 아니요 우리 진짜 합법적으로 방송하지 않죠 어쨌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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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겁니다 진짜 역시 한방이 있어요 그렇죠 자 역시 지금 이 어마어마한 자료들 박물관을 만들기 위한 이 자료들 어떻게 옮길 것이며 또 집은 어떻게 구할 것이며 자방근은 그게 과연 가능할 것인지 그걸 함부로 막 포장해서 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비중한 거니까 진시황이 예전에 그런 자기 무덤을 비밀 무덤을 만든 다음에 그 공사를 한 공사장 인부들을 비밀히 세어날까봐 다 죽였다 그랬잖아요 거기까지 거기까지 자 어 시발 아로니아 진하고 소다 스파크 빼먹었다 이건 뭐 그래서 그래서 일단 이삿짐은 둘째치고 김본재학께서 이렇게 초라한 환경에 사셨잖아요 건강을 위해서 지금 아로니아 진하고 소다 스파크를 막 가져다가 냉장고에 막 쟁여넣으면서 선생님 건강을 회복하기를 기원하면서 이번 해를 마치겠습니다 냉장고가 있어요? 걔네를 소환했어요? 아로니아 진이랑 소다 스파크를 소환했어? 너무 급해서 떼어야겠는데 무슨 게임이야? 우리 아로니아 진하고 소다 스파크를 워낙 형제 같잖아요 이번 회는 좀 양해해 주세요 워낙 서운해하실 수도 있어 그런가? 알았어요 그러면 사랑합니다 아로니아 진 다음 주에는 김본재학님께서 워낙 누추하게 사셨잖아요 새로운 공간에서 깨끗하게 하시면서 아로니아 진으로 목욕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소다 스파크를 하고 아로니아 스파클로 미용 목욕을 하시고 때까를 찾으시는 걸로 갈게요 이번 주에는 좀 양해 좀 해주세요 대장님 어쨌든 난 집에 제사가 있어서 빨리 가야 되는데 먼 길 달려오느라고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스케일이 점점 커지고 있죠 지금 유명인사가 다 등장해 오늘 배운 학습 목표 또 일본어 다 까먹는 거 아니야? 복습 한번 하겠습니다 왜냐면 말이야 일본어로요 나ぜかと言うと 그렇죠 그래서 일본어로요 だから 그러나 일본어로요 だけど 그렇긴 하지만 일본어로요 だって 그렇죠 だから だけど だって 외우시고요 나ぜかと言うと 왜냐면 말이야 통으로 외우시기 바랍니다 나ぜかと言うと 자 오늘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는 대망의 공개방송입니다 자 노래 뭐 준비한 거 있냐? 아 저 노래 진짜 못하는데 어차피 기대는 안 해 하는 게 중요하지 뭔가 하는 게 중요하지 니네 둘이 준비하라고 했잖아 이제 일주일 남았다 자 나야 뭐 나도 뭐 준비하고 있으니까 한번 기대는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그 저거는 다 끝났냐? 어떤 거 끝나요? 저거 저거 이 방송 끝나는 거야? 아니 아니 저거 뭐냐 저거 뭐라 그러지 그거 아 망년회 인원 선착순 아 예 끝났어요 아 그건 해진역에? 다 이제 이미 형님이 여자분 딱 얘기를 하시자마자 열 분이 그냥 쫙 감사합니다 자 기대해 주시고요 아 그리고 또 누가 댓글 하나 댓글이 아니고 게시글 하나 썼는데요 네 딴지 라디오 우리 아부나이 게시판에 네 30회로 정말 끝나는 건가요? 라고 뭔 소리야? 어 누가 그냥 정말 30회로 모든 게 끝나는 거냐고 김본재님께서 이렇게 등장하고 사라지실 리가 없죠 네 아 근데 뭐 오로라 공주나 뭐 그런 데서는 아 막 죽이긴 하니까 그냥 없어지시잖아 야 나를 감히 그 김성한 작가하고 비교하냐? 임성한 임성한 작가하고 비교하냐? 어떤 사람은 오브나인이 온 거라 그러던데 그게 뭐야? 오로라 공주 오브나인 이용구 오브나인 이용구라고 그러는데 자존심 이상한데 어쨌거나 아무튼 저도 기대가 많습니다 정말 재밌는 시간 가져볼 거고요 특별한 두 시간이 되게 되도록 준비 많이 하겠습니다 준비 할까요? 해라 좀 자 오늘 빨리 달려왔네요 오늘도 이제 저희 녹음습 이 벙커 스케줄 때문에 불가피하게 평일 날 갑자기 모여서 하느라고 방청객들 초대성님들 못 모시고 우리끼리 단촐하게 했는데 공개봉송 이후에 또 방청객들 많이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요 티슈의 정령 동영상 간별사 마사오였고요 초옥이었습니다 무한본작교 신입성도 김태우필이었습니다 마타네 외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마타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